우리 헤어지자 3경기 7승 4패 8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고 3.61의 평균자 높은 공을 참아냅니다 아 오영근 선수가 아주 뭐 좋은 선거안을 보여주네요 주자 뛰었습니다 2루 썹니다 2루에서 몸에 맞았습니다 김대륙 선수가 몸에 맞았어요 낮은 공을 갖다 맞췄고 이 녀석 정훈에게 박진만 어 투수 하하하하 어 간달프 형님이 마법을 부렸어요 아 우리 간달프 형님께서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거 이명기입니다 박진만은 투수당골 아 자 중견수 아두치가 잡아 바깥쪽을 밀어쳐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바깥쪽을 멈쩍 땅골 타구 멈쩍 땅골 타구 멈쩍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2루에 안착을 합니다 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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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륙이 손을 들면서 잡아냈습니다 플레이는 참 좋네요 계속해서 빠른공으로 가는데 빠른공을 치지 못합니다 낮은공 파울 낮은공 높은공 낮은공 스윙스락아웃 그리고 린드블럼이 포효합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 노립니다 그리고 이 노림수가 통했습니다 출루하는 황재균 원아웃 주자 1루 잡아당겼습니다 3유간을 빠져나갑니다 역시 썬데이 민호 일요일의 남자 강민호 연속 안타 주자 1루 1루 낮은공을 골라냅니다 볼렛 삼진 아웃입니다 이재원 초구너 헛스윙 어려운 루킹 스트라이크 그딴거 필요없다 그냥 잡아버린다 삼진 스윙 파울 스윙 삼진 낮은공 1루수 박정윤이 잡았다가 떨궜지만 아웃을 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볼입니다 높았어요 볼렛 아두치 1루까지도 걸어가나 나갑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더듬거리나요 너무 흥분했네요 초구는 볼 빠졌습니다 아두치 2루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아두치 무혈입성 2루 결국에는 그냥 걸러버리네요 보이사구를 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중전 안탑니다 2루 주자 아두치가 3루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누라마 여기 들어온나 주자 말루 북쪽공 땅골 타고 2루 아웃하지만 1루 세일입니다 드디어 한점이 났습니다 롯데자이언치 아두치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1대0 박종윤 선수가 내앗 땅골로 린드블럼에게 리드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만에 롯데가 리드를 잡습니다 점수 1대0 몸쪽공 1루스 정면 원아웃 잡아냅니다 바깥쪽을 밀었습니다 유격수 정면 문규현이 정확하게 던집니다 투아웃 3타 소모한테 이재원 변화구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린드블럼 완봉승! 린드블럼이 완봉승을 이뤄냅니다 린드블럼이 SK에 5명의 투수 그리고 9명의 야수와 맞붙어서 혼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바깥쪽 슬라이더로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을 이끌어내는 린드블럼 그리고 표요합니다 아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아 정말 물론 대단한 대단한 승리를 정말 대단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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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digo 2